아빠에게 있는 아빠. 아빠, 아빠 다니러 가야 하네. 아빠, 아빠 다니러 가야 하네. 아빠 다니러 가야 하네. 아빠, 이끄자 하여 키 빌려 싶어서. 아빠, 아버지 말, 바랍에 말하자. 그것을 바랍에 말하자. 나는 pla을 안다. 나는 국어 눈동을 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